주씨 우리의 시절 대박이다 옛날에 진짜 인기 많았는데 나 지금 딱 천원짜리 한 게 있어가지고 천원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한... 아아 아아 이거 망했어요 한 방에 못 뽑습니다 어? 오! 어? 으아아아악! 흐흐흐흐흐흐흐흐 아아아아 주님은 사장은 돼 아 천원 지워네 줄래요? 아이고 천원 지워네 이 정도로 아 천원 지워네 고고고장 감사합니다 아 밑에를 봐야지 오 타라 완벽하다 아 오케이 아 뽑았어 뽑았어 꼬만히 먹어 오? 뭐여 이거? 아 손 딱 치는 거 아니네 왜 이렇게 얌전하게 나와요? 원래 손 딱 치는 거 아닙니까? 아 좋고 좋으면요 어? 나 다 해볼게 손 별로 안 아픈 거 같아 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는 이렇게 됐으면 까만 기다려 아 감사합니다 아! 아! 아 이 치겠네 이거 강순 언니 기계네 이거 감사합니다